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NCCK는 27일 평화열차 1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을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. 신승민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장은 최근 통일운동에 교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며 평화통일운동이 갈 길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서 성도들이 반응할 수 있는 호소력 있는 사업들을 개발해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토론회 제목에 언급된 평화열차는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125명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독일, 러시아, 중국, 한국 등을 기차로 둘러본 프로그램입니다.